정 많이 들었는데 이사 가려고 하니까 기분이 좀 이상해 우리 이제 이 집 떠날 거야 우리 이제 이 집 떠날 거라고 엄마 새 집 구경 시켜줄게 집 물러가고 나면 또 집으로 가르치는데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내 배우 손님 여기 하락방이야 손님 여기 하락방이야 손님 여기서 여기 복도에 방이 하나 있거든? 손님 여기가 네 방이다 어때? 소녀야, 거기가 어디냐면 짠! 이렇게 문을 열면 어떻게 나갈 수 있지? 너네도 아는 거 같네? 지금 나갈 수 없어 도저히 사다보니 우는 거 같네 도저히 사다보니 죠? 이건 도저히 사다보니 노즈의 방역 도저히 사다보니 저기서 맞춰! 저러싶어 소녀야, 1층은 은행꺼고, 2층은 우리 엄마 아빠꺼고, 엄마 지부는 화장실 밖에 없어. 더 식도 먹고 싶어서 먹고 싶으니 능력이 내잖아요. 집사2장 집사2장 galÉ 자기나해서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1분만은 2분만은 4분만의 안 왔어. 안녕, 엄마. 여보세요. 손이 잠깐 안 왔다고 이렇게 됐어. 손이 잠깐 안 왔다고 이렇게 됐어. 손이 진짜 잘 안 왔어. 손이 진짜 잘 안 왔어. 손이 진짜 잘 안 왔어. 아이고 부들부들해서 장난감 해도 되겠는데? 우주 간다! 아이고 부들부들해서 장난감 해도 되겠는데? 우주 간다! 우주 간다! 한방정도 배고파 빨리 배고파 , 일어나는 흰색 일어나는 날이 제일important Жungkin 일어나는 날이... 일어나는 날이 되었네요 미안해 제 Budkin는 저 분홍색이 더 맘에 드나봐 루야 위험해 나와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ㅎㅎ 아, 맛있게 먹으면 안되어 먹으니.. 진짜 먹으면 너무 맛있을거에요 ㅎㅎ 근데 진짜 맛있을때나 봐서 너무 맛있을때나 봐서 먹으면 되더라구요 ㅎㅎ 너무 맛있을때나 봐주신 분들도gré 저갈비 안에서 와우 와우 많이 사라졌어 30분 돌렸는데 와 와우 와우 LG전자에서 제품 체험 기회를 주어 새집의 가전들을 구매하기 전에 사용해보았어요 영상에 나온 에어로타워와 건조기는 LG띵큐 앱의 업가전 기능을 통해 조금 더 저에게 맞춰서 사용이 가능했는데요 업가전 기능은 사용 중인 제품의 기능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점이 특히 좋은 것 같았어요 구매 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는 LG전자의 업가전 제품들이 궁금하시다면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기존의 LG전자 제품을 구매하신 분들도 업가전으로 제품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한지 한번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